이거 정말 기발하죠? 카메라를 여기에 놓을게요 완벽해요 엄마를 놀라게 할 수 있는지 봐요 너무 심했나? 일어나요 괜찮아요 보세요 이거 가짜눈이랑 케첩이에요 보이죠? 이거 너무 무서워 안돼! 거기 들어가지마! 엄마, 그냥 영화예요 나도 알아 어? 팝콘을 다 먹었네? 엄마, 가서 팝콘도 가져올게요 그래, 서둘러 나 너무 무섭단 말이야 우와 이 상자가 왜 바닥에 있는 거지? 이걸 보니까 엄마를 놀라게 해줄 생각이 떠올랐어 셔츠를 약간 조정하기만 하면 돼 여기저기 좀 자르고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지? 얘, 너 영화 다 놓친다 으, 거의 다 됐어 보기 좋네 이제 마무리만 좀 해줘야지 실을 야구 모자 위에 묶기만 하면 돼 그런 다음에 실을 이 전등에 묶는 거야 준비됐어 옷을 입어야지 이거 재미있는 기사네 어? 얘가 어디 가지? 너 뭐하니? 가서 무슨 일인지 봐야겠어 뭐하는 거니? 영화 마지막을 놓치고 있잖아 내가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니지만 놀랐죠? 내 심정 농구 어서 공을 패스하라고 안녕, 아빠 나 과학시험 성적 나왔어요 A 받았어요 좋았어 득점 아빠 이거 봐요 아빠, 나랑 농구할래요? 재미있을 거예요 TV에서 농구하잖아 그리고 저 선수들이 나보다 훨씬 잘해 아, 알았어요 너 정말 패스 못하는구나 이것 좀 보세요 저랑 테니스 치실래요? 안 돼 가서 엄마한테 하자고 그래 난 경기를 보려는 중이란 말이야 스포츠 보는 것도 힘이 드네 잠이 쏟아져 잠깐 눈을 붙여야지 아침이야, 아빠 아빠? 일어나세요 이걸 여기에 놔야지 찬물로 바득 채우고 해척도 조금 넣고 아름 아빠, 일어나세요 우와, 이게 무슨 일이야 얼른 도망가야지 너 잡히기만 해봐 일어나기 싫어 5분만 더 서둘러, 얘 일어나야 할 시간이야 싫어요 잘 거예요 깨우지 마요 흠, 어떻게 하면 깨울 수 있을까? 흠, 아니야 잠깐만 그래, 딱 적으면 되겠다 아, 잠자는 숲속의 공주 하지만 금방 일어날 거야 이 스피커를 여기다 놓고 마이크를 꽂은 다음에 하하하, 이제 기다리면 돼 무슨 일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방귀 알람식이야 엄마, 더럽게 엄마, 안녕 방금 집 청소를 했단 말이야 내가 전에도 말했지 더러운 신발은 안 된다고 미안해, 엄마 엄마, 입 안 깨끗이 치워 휴, 불공평해 엄마는 맨날 야단만 쳐 이거 따분하네 쿠키나 먹어야지 음, 어, 부스러기는 그냥 털어야지 이 부스러기가 흙처럼 보이네 흠, 쿠키를 플라스틱 봉지에 넣는 거야 작은 조각으로 부숴서 과자 가루를 쓰레받기에 담아 허, 정말 흙처럼 보이네 어, 엄마 네가 어지른 거 다 치웠니? 네, 근데 맛있어 보여서 한 입 먹어보려고요 음, 음, 맛있는 흙이야 허, 어떻게 그걸 먹을 수가 장난이구나 그렇다면 나도 흙 좀 먹자 맛있는 흙 한 숟가락 안 돼요, 엄마, 그건 쿠키 아니야 오, 끔찍한 맛일 거야 좋아, 아빠한테 장난을 쳐야지 이거 정말 재미있을 거야 히히 아, 내 머리 보세요 그래, 그런데 별로 재미없어 그거 이리 내놔 아, 내 예쁜 머리 오, 이런,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엄마한테 이르지 마 하, 속았죠? 이럴 수가 어떻게 너 쟤 때문에 제명에 못 죽겠어 알람 시계를 꺼야지 탄력도 잠들기 전에 미리 바꿔두자 잠잘 시간 아, 내 편안하고 따뜻한 침대 한대도 잊으면 안 돼 조용히 해야 해 헉, 하바토 왜 큰일 날 뻔했어 엄마가 일어나는데 도움이 필요하실 거야 여기에도 하나 넣어야지 침대 아래도 하나 이 마지막 하나는 옷장 안에 어, 벌써 아침이야? 일어날 시간이네 서랍에서 시계가 울리네 이게 어떻게 여기 들어갔지? 5시? 어? 또 알람 시계야? 그만 좀 울려 또 있어? 제발 그만해 이번에는 소리가 화분에서 나네 니는 잠꾸러기라고 또야 잠 좀 자자 이건 정말 재미없어 쇼핑하는 거 정말 재미있었어 네, 정말 재미있었어요 배가 고파졌어요 어? 내 손이 더럽네 어떻게 이렇게 더러워졌지? 너 괜찮니? 손이 좀 가서 씻고 올게요 이제 깨끗해 오! 표지판! 어머, 내가 좋아야지 이걸 바꿔버릴까? 그래 아무도 없지? 장난 좀 차야지 미안 음료수가 정말 맛있어 나도 가서 손 좀 씻고 올게 어? 가지 마세요 괜찮아 금방 돌아올게 아, 괜찮아야 할 텐데 여긴 남자 화장실이에요 미안해요 몰랐어요 내 머리 미안해요 이상한 아줌마야 아, 이제 배가 고프네 엄마가 가게에 가셨다면 그건 사탕 어? 비었잖아 엄마한테 더 사오라고 문자를 보내야지 어? 뭐라고? 채소? 후액 안녕 내가 널 위해서 맛있는 간식을 사왔어 어느 걸 먹을까? 브로콜리? 당근? 아니면 건강에 좋은 요거트? 아, 세상에 고마워요, 엄마 그리고 이 비싼 샴푸도 샀어 와 여보세요? 어, 너구나 어떻게 지냈어? 음 좋은 생각이 있어 아, 난 요거트 싫어 이걸 샴푸로 가득 채워야지 맨 위까지 가득하게 절대 차이를 모를 거야 엄마 요거트도 준비했어요 여기요 착하기도 해라 고맙구나 왜 그러세요, 엄마 이거 건강에 좋은 거잖아요 그래 이 기발한 장난이 재미있었기를 바라요 어느 장난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재미있는 비디오를 더 많이 즐기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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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